사진출첩, 갈등 언스플래시, 집단위기주의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다른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며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당들이 집단위기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그 결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집단위기주의는 단순한 이기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설에서는 집단위기주의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정치인들의 정당 집단위기주의의 각 국민에게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집단위기주의는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각 집단위기주의의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상호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협력의 기반은 약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사회적 균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지역 간 갈등 등 여러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얽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협력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 손실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집단위기주의로 인한 신뢰의 붕괴는 사회적 계약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결국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게 됩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심어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의 약자나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집단위기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때 그 결과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업노동조합 정치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는 종종 불공정한 경쟁 독점적 행태 또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작은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성장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집단위기주의의 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정당들은 종종 특정 지지층의 요구를 우선시하면서 국민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집단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특정 직능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나친 요구를 할 때 이는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 인상 요구나 불필요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 기회를 줄이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첩 균열 언스플래시 정치관에서 집단위기주의는 특히 위험한 양상을 띠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외면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순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필요한 개혁이나 변화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책은 일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정당 간의 이익 충돌로 인해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중요한 정책이 좌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입니다.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법안이 지연되거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무산될 때 그 피해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불안정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당의 집단이 기주의를 통해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는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집단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집단위기주의는 현재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정치권 경제계 사회 전반에서 집단위기주의가 만연할수록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경교육 경제적 측면에서 집단위기주의의 부정적 효과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살펴보면 현재의 집단위기주의적 태도는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될 경우 그 피해는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은 미래 세대가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집단위기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 세대가 평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교육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충분히 양성되지 못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집단위기주의적 결정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늘리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세대는 늘어난 부채와 줄어든 자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단위기주의는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데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사진출첩, 화번스플래시, 집단위기주의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